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의 역사는 백두산 3대 장군이 현명한 용도와 보살핌 속에서 주체교육이 최고 전당으로 민족간부 양성이 중심기지로 강화발전되어 온 영광스러운 행례입니다. 절세 위인들이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 속에 우리 종합대학은 오늘 여러 개의 대학들과 많은 학부 강자들을 만난 굴지의 교육과학기주로 변명되었습니다. 대학에는 권위는 원사, 후보본사, 교수, 박사들을 비롯하여 높은 자질을 소유한 교육과학 역량이 꾸려져 있으며 전자도서관관, 수영관을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시설과 과학연구 서류도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해간 높은 과학기술 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민족간부들을 수많이 키워내므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전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시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대학의 모든 학생들을 능력있는 과학기술 인재들로 훌륭히 키우고 과학연구 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